으아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 얘기에요 당시를 위한 오늘의 컨텐츠 시가맘매 중입니다 매번 온 스팸 수준 아닌가요? 하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인사좀 해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박존득 오른쪽은 편집을 도와주실 오늘 촬영 도와주실 마루님입니다 오늘 컨셉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브이로그 감성으로 밥먹으러 갔다가 길거리 돌아다녔다가 그 정도만 할거에요 반바지거든요 귀여워 토시거든요 자 오늘의 컨텐츠 쫀득이의 나쁜남자되기 컨텐츠 시작합니다 불금 많은 젊은이들이 먹자골목에서 난리를 치우면서 이제 놀고 있을텐데요 거기에 우리 문신건달 쫀득이가 행보를 하며 돌아다닐 컨텐츠 아 형 다가 다가 하하 하하 오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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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씨발 오 존나 멋있어 소미를 데리러 가자 아니 이걸 어떻게 이러날라 이걸로 아이 걱정하지마시고 하다리 탑승을 옆에 해주셔가지고 아이 뭐 개소리야 아 근데 진짜 진짜 나 믿어 진짜 멋있어 진짜 그래? 아 진짜 멋있어 전화해 전화해 마 어디고 마 소미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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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무서워 아니 근데 나는 왜 여기 타야되지? 클릭한 게 있어요 뭐죠? 이거 맞나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다가 가셔도 젠타다 하하하하하 아 무서워 제가 더 무서워 근데 진짜 머신이 뭔줄 알아요? 뭐에요? 지금 개빨리 달리는거잖아요 네 30키로에요 30이라고요? 하하하하하 와 근데 진짜 다 쳐다보네요 진짜 그만 봐 진짜 나 와나나 한 번거라도 했지? 나 진짜 진짜 다 보고 있나? 하하 야 커피 가져와 빨리 네? 달콤한 라떼로 준비했습니다 네 당신만의 달콤한 라떼 하하하하 베이 어서 아기 고양이 어디가 솜아 어디가 솜아 어디가 하하하하 커플인데 좀 붙어있어 일로와요 일로와요 참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야지 가야지 움직일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휘어 휘어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Nun 살아 나는 인사를 해야지 형님한테 이 새끼 바지 붙어가래서 이 새끼가 그러나 안 돼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다녀서는 안 돼? 선배님 손님들 계시니까 아 그 선배님 이 둘이 커플이 된 지 100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선배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좀 나 너내때 그런 사랑이 있었어 귀여우신 새끼 형도 쓰레기였어 그렇지만 한 여자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어 이게 진짜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야 어 여기 40명인가 그러면은 이제는? 내가 여기 사람들 다 계산하고 갈게 사람들한테 알려 말할게요? 아니 말할게요? 근데 너 요새 궁화담 너 월 얼마 벌어? 갑자기 말해봐 월 얼마 벌어? 형님 들어가보겠습니다 네? 아니 쓰레기 청소를 했다며 형 쓰레기잖아 아니 저 정도 벌면 나한테 쓰레기라 그러면 안 돼 나보고 사는 게 이게 더 쓰레기지 들어가보겠습니다?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해 아 예 뭐 시키죠 선생님 제일 비싼 걸로 아니 적당한 걸로 적당한 걸로? 네 적당한 걸로 제일 비싼 걸로 적당한 걸로 형님 말씀이 먼저 가서 일단은 제일 비싼 걸로 매일 비싼 걸로 놀람 제이 저 comply 진짜 나 내꺼 해라 놀람 사랑 분명 근데 이거 이 분 누군지 알아 저기요 네 TBE 어 은 아 네 Apostam 주석아 민망한 사실 알려줄까? 내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게에서 뺏어 주석분의 매력이라 하면 찐땀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약간.. 맞아 그니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찐따어야지 이게 더 싫어요 하하하하 로버트캐 이 손 절대로 참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먹여주는 그림을 한 번 담고 싶은데 대가 한 번 다다뺏기 맛있어? 응 우리 러브샵 할래? 오늘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 뭔가요? 우리 박준석분이 혼자 길거리 한가운데 가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이 세 명 있을 때까지 안 돌아오기 나 집 못가 그러면 둘이 서서야 돼요 잠깐 궁금한게 사장님 이 두 친구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결혼을 한 선배로서 어떻게 결혼을 추천하시는지 말씀을 말씀 안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할게요 네 얼마죠? 자 그러면은 걸읍시다 근데 저 먼저 주소 딱으로 찍고 가면 안 돼요? 아아 딱히 주소가 없는데요 아 오빠 대박 아니 뭐야 별일이 나아 내가 원단이 아니 아아 뭐야 뭐 하나도 안 나아 난 뭐야 하나도 안 난 하나도 안 나아 하나도 안 나아 타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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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저기 아가씨 하면서 플로팅 할 수 있나요? 저기요 나 어쩐다고 해서라도 자 그쪽 거리에서 이제 할 거예요 쫀득이를 누가 알아보느냐 진짜 이거 누가 알아보아 저 팔을 확 걷어주세요 이제 지금 안에서만 쎄지네 제목해 손 끝 다 찍자? 어 그럴까? 한장은 왕아님 줄이자 자 어차피 한장은 뭐 그래 평안해 우리 줄게 응 고마워 오늘 어떠셨나요? 그 무인신이 있는 좀 가오있는 새로운 매력의 남자친구를 발견했는데 일단 정말 제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아마 결혼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멋있었어요 꼭 감사해요 그래 잘 갖고있어 쫀득씨 오늘 토시랑 바지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오 진짜 무거워 됐어요 잘 하주세요 웨이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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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맨